자 이번 시간에 기본서 315페이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한 요건부터 봐보죠. 자 비과세 요건에 112 범죄신고가 있었죠. 그럴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이것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취득일과 양도일에 있어서는 취득양도시 규정에 따른 취득한 날과 양도한 날의 시기를 고려하는데 이 보유기간 산정이 있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하는데 취득일에 예외가 있고 보유기간 산정에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적인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두 경우만 좀 살펴보는데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에서 보유거주하다가 주택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이 됩니다. 멸실이 돼서 그 멸실된 집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양도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보유기간 중에 멸실이 소실돼서 재건축할 경우에 대해서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산해서 통산 산정해서 공사기간은 들어가지 않죠. 공사기간, 또한 상속받은 자산,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해당 산을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인 간의 동일세대로 구성할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대로 구성한 기간을 상속받아서 양도한 기간에 대해서 합산해서 이렇게 통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로 거주한 기간, 동일한 세대로 구성한 기간에 대해서는 통산이 이루어지면서 교재의 ㄱ 부분하고 ㄷ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보유기간 산정을 하면서 보유기간, 말이 좀 어려운데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여의미는 이해를 좀 요하는데 그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 2년 미만일 경우에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는 따질 필요가 없죠. 보유기간 2년 미만일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첫째는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일, 빌린 날이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그래서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데 거주기간 5년 이상입니다. 경우에 임차부터 양도일까지인데 그럼 이해를 좀 요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 빌려서 임대보증금 걸고 임대로 살다가 이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에 돌았습니다. 분양. 그래서 갑이 분양해서 임대아파트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임대기간 동안은 건설임대주택이었고 분양취득에서는 갑이집이 됐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이 집에 대해서 양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은 취득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일반적인 처음부터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를 취득한 사람과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없는 사람 임대로 살면서 임대 5년 살면서 임대 증가, 분양아파트를 취득해서 2년도 버티고 팔면은 있는 사람 일반적 일반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2년만 버티고 팔면 비과세인데 없는 입장에서 임대로 살면서 5년차 분양받아서 또 2년 버티면 7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보유, 거주하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 2년의 보유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취득에서 다음 날 팔 수 있거든요. 왜? 분양가가 좋아가지고 그걸 또 대팔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제한받은 경우를 좀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치법에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제한받은 수용은 팔려고 파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해외이주법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갈 경우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국내 살자고 외국 나가서 살기 때문에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구자 1년 이상 이상 국외 거주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이민도 그렇고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 등으로 출국 출국한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 얼른 외국 나가서 잘 살아라 얼른 가서 해외 근무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자 그래서 이 출국한 경우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인데 여기에 단사가 하나 붙었어요. 자 비행기 출국한 날 현재 국내집을 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타야 되니까 출국이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2년 내 팔아야만 양도한 것에 한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팔고 나갔다면 2년 내 팔아야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자 1년 이상 1년 이상 자 거주한 주택 거주한 주택으로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에 제한받지 않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보호한 주택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디 부득이한 사유 하면 취약 취약 근무상 형편 형편 질병의 요양이 있습니다. 형편 질병 질병의 요양 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서 자 근무상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지 사업상 형편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근 근무지를 옮김으로써 부득이하게 집을 팔 때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그 파는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면 보육이한 제한받지 않아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이한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자 이 확인 문제를 통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306페이지 확인문제 13번 봐보세요. 자 1세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죠. 1번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자 거주하지 못한 후에 양도를 했다. 지금은 자 전국에 어디에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2년 이상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 1주택으로서 5년 보유하고 팔았는데 파는 집을 5년 동안 전세를 낳아가지고 거주를 못한 집이라 할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산에 소재한 주택이 부산에는 상관없어요. 자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했어요. 그럼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를 못했죠. 그럼 1년 보유하고 팔았다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판 이유를 보니까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 전원이 자 비행기 타고 빠이바네요. 해외 이민을 간 경우다. 그 말. 이거는 보유기간 제한받지 않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2년 2년 6개월 만에 팔았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대전의 소재 상관없어요. 대전이든 1년 동안 보유하고 1년 동안 보유하고 팔았다면 비과세가 안 되는데 자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자 근무상으로 자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네요. 이럴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야 되는데 6개월 거주밖에 안 했죠. 이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답이 되죠. 네 번째 광주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러면 2년에 보유를 못 했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데 왜 팔았냐. 해금하려고 팔았다. 그 말이야. 이런 거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1년 전에 취득해서 그럼 2년 보유 못하고 팔았죠. 하지만 세대 전원이 임차부터 양주간 7년 동안 거주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냐는 경우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좀 이해하면서 이런 13문제 같은 사례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기장 요건을 한번 살펴봤죠. 다음에 이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 비과세 양도소득 범위에 1세대 2주택으로서 거주 거주 이전 등을 위해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의 핵심이 이걸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는 1세대가 경우에 따라서 2주택 2주택, 2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2집 중에 1집을 팔 경우에 자, 위에 1집을 파는 것으로 간주해서 비과세에 적용되는 걸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2주택이라는 규정의 의미가 되는데 그 특례 규정은 그 특례 규정에 따른 특례 요건을 확인을 자르시랍니다. 특례 요건 자, 그럼 먼저 1세기 거주 좀 더 봐보죠. 자, 2사학에서 1세기 거주 이전에서 2주택이 된 경우다 그러면 2집 2집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런 화살표를 좀 생각을 해서 정전집 자, 정전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집을 취득해서 정전집을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자, 다른 집 새로운 집을 자, 취득 취득함으로 해서 2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 2사학에서 거주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2채가 됐을 때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 요건이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1년 자, 1년 지난 후에 다른 집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3년 내 정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의 양도로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 팔면 특례가 되는데 하나 더 붙여서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해야 특례 요건을 앞뒤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주택에 대해서는 항상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해야 특례를 받을 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특례가 되는데 힘이 들어도 정전주택의 1년 지난 후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이 제외된 경우는 건설 임대주택의 규정 그다음에 수용되는 규정 규정 이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보유기간 제한받지 안양 규정에 대해서는 정전주택에 1년 이상 지난 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보유기간 자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요 3년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이 3년이 5년으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5년으로 자 3년 5년이 연장될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도권에 소재한 자 법인 자 법인이라든가 공공기관 공공기관 자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다른 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할 경우에 대해서 그 자 임직원 등이 취득한 지배에 대해서는 보유기관이십니까 우리가 특례요건이 3년이 5년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다른 시로 집합니까 법인을 옮긴다거나 또는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전에 의해서 취득으로 두집이 될 때는 3년이 5년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특례요건이 3년 내 팔아야 되는데 이 3년 내 3년 내 팔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 팔은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세 공매 공매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유기관이십니까 우리가 자 규정이 있어서 3년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내 팔지 못하는 경우라도 자산관리공세 공매 처분을 의뢰한 경우들에게서는 3년 내 팔지 못해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에 대한 특례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험적으로 봤을 때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정주집 팔기는 다른 집을 주셔서 두집될 경우에 특례요건은 기본적으로 정전주택 취득 후 1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하여 3년 내 정전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는 일명 집수특례입니다. 그 집수특례가 되기 때문에 정전주택에 정전주택에 보육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 제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정전주택을 만약에 취재 1년 된 날 1년 된 날 다른 집을 사서 3년에 팔면 되니까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1억 교원은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3년에 팔고 정전주택 보육기간 1년이지만 6개월 만에 팔았다면 2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육기간 제한받지 않는 경우는 건설 임대주택 수용 등이 하는 특정한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보육기간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년째만 다른 집을 샀다면 1년도 버티고 정전주택 팔아야 특례가 되지 그런데 정전주택 보육기간 이미 2년 3년 4년 후에 다른 집을 샀다면 다른 집 산 날부터 다음 날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기간 제한받지 경우가 구분했으면 정리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특례 제가 관심 드는 게 한 8가지 특례가 있는데 그중에 거주 이전을 한번 확인해 봤죠. 이렇게 특례 규정에 대한 여건을 살펴보는데 다음으로 보는 게 상속으로 두집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상속으로 두집된 경우를 보죠. 상속 상속으로 두집될 경우에 대해서는 특례에 대한 여건이 기본은 간단합니다. 상속으로 두집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 특례입니다. 그럼 일반주택이란 상속받은 주택 외주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특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팔때 특례가 되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의하면 특례가 되지 상속 개시 이후에 취득으로 두체적으로 특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집안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두집이 될 때 기존에 일반집을 팔 때 특례가 되는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한집을 받은 다음 후에 분양등으로 한집을 또 샀을 때 특례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상속으로 두집될 경우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경우 일반집에 대해서 상속 받아서 1년이냐 2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반집 할 때 특례가 되는데 일반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한한다는 것 단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보유기한 제한을 받습니다. 일반주택은 보유기한 2년 이상 보유기한 특례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모님 모시려고 봉양 봉양으로 두집될 경우라든가 혼인 혼인함으로써 두집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혼인함으로써 두집될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 합친 날 자 혼인한 날이 있습니다. 세대를 합친 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5년 내에 먼저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먼저 양도한 주택이란 부모님 집이든 자녀 집이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혼인함으로써 남자 집이든 여집이든 상관이 없이 먼저 양도한 주택의 특례가 되는데 그 경우도 부모님 모신 날로부터 혼인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한 특례가 되는데 먼저 양도한다 할지라도 먼저 양도한 집에서는 보육이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거면서 5년 연수도 기어가면서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봉양과 혼인에 이르는 특례에 대해서는 5년 내 의미를 두면서 정리하는데 이 봉양 대상 봉양 대상은 60세 60세 이상을 따진 겁니다. 60세 이상 봉양 60세 이상이 되는 거고 혼인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들 세대가 충족이 아니어도 혼인이나 당연 세대가 되기 때문에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봉양에 있어서 하나 더 정리할 게 뭐냐면 60세 이상이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60세 미만일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60세 미만일 경우에 있어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은 70세인데 어머님이 45세 새엄마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 봉양으로 우리가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 중에서 어느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60세를 기본으로 잡으자면 미만은 한 분이 미만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확인이 되어야겠죠. 다음에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주택 자 이거는 등록문화재 주택도 됩니다. 등록문화재 주택 그러면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소유로 도집될 경우 특례도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특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입니다. 반대로 지정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을 팔면 특례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 소유로 투집일 경우 특례 이때 농어촌 주택은 지방자치법이 시골에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농어촌 주택의 특례 에 대해서는 농어촌 주택이 새 주택에 해당된 농어촌 주택 입니다. 상속 받은 주택 상속 주택으로 농어촌 주택 이냐 이농 주택 이농 주택으로 농어촌 주택 이냐 귀농 주택 귀농 주택으로 농어촌 주택이냐 그 말 그래서 이런 농어촌 주택으로 투집될 경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양도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 특례를 받는데 역으로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을 먼저 특례를 못 받습니다. 일반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귀농 주택에 대해서는 귀농 주택에 대해서는 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귀농 주택 취득 후 5년 5년 내 일반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 중 귀농 주택 귀농 주택에 있어서는 귀농 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을 양도 귀농 하나여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5년 내는 2016년도 신설 규정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귀농 주택을 취득 할 경우 일반집을 어느정도 상관없지만 이제는 5년 내 양도 하나여 특례를 받는데 상속 이농은 상관없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해서 두집될 경우 특례로 일반집을 5년 내 팔 경우 특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생활하다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시골 등에 가서 귀농을 좀 하겠다고 시골에 있는 귀농을 오면서 집 한 채를 사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일반집하고 시골에 있는 귀농이 오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그 도시에 있는 일반집을 팔 때 특례가 되는데 2016년부터는 그 시골로 가서 귀농주택에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집을 5년 내 팔아야만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연수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귀농주택의 귀농주택의 요건 요건이 필요한데 그 귀농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연고지 연고지에 소재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연고지 기준이 폐지가 됐다. 폐지 역시 16년도 귀농주택의 귀농주택의 우리가 원래 귀농은요 어디인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으려면 연고지 소재한 주택이야 되는데 귀농주택이 귀농주택의 귀농주택의 귀농주택에 소재한 소재한 주택이야 되고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세대전원이 이사를 해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농주택의 요건에 있어서 연고지 기준은 삭제 폐지가 됐지만 고가주택 아니 되옵니다. 마당 넓은지 아니 되옵니다. 농지가 천재원 이상 농지와 소재한 주택이야 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사하여 거주한 집이야 특례에서 세대전원 이사도 굳이 말해 2015년도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가 손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는 자 2010년 올해 시험 준비할 때 유용성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해드린 겁니다. 균형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5년 5년 연수를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확인하면서 균형의 요건 중에서 연고지 기준이 폐지가 됐다는 것도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지방주택 지방주택 소유로 투집될 경우인데 이 지방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밖에 소재한 주택을 농어촌 주택으로서 그 지방주택은 수도권 밖에 주택을 실수의 목적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소유로 두채가 될 때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되는데 그 일반주택도 실수의 목적에 취득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의 목적이란 근무라든가 사업 질병이라든가 또는 근무상 형편 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골자 지방집을 왜 샀냐 자녀가 학교를 지방대학으로 가면서 그 구근의 집을 삼으로써 두채가 됐을 때 특례가 되는데 그럴 때 그 실수의 목적으로 두집이 될 때는 일반주택의 특례인데 특례가 뭐냐면 그 실수의 목적의 사유 사유가 해소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일반주택을 팔아야 특례에 적용이 되어진 거면서 일반집을 팔 특례인데 그 실수의 목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지 단순하게 지방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 아니다. 그 실수의 목적의 사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주택을 팔아야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주택이 단 특례 또 하나 정리하면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여백 활용해서 장기임대주택 소유로 토집일 경우에 특례인데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 거주주택 그래서 장기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하고 투체를 가지고 있을 때 특례를 받는데 그 경우는 원래 집이 투체였는데 일반인 전세논집은 특례를 못 받는데 그 전세집을 임주법에 따른 임대 임대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등록을 했을 때 거주주택을 팔 경우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주법에 대한 임대주택이 등록이 되어야겠죠. 집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을 팔 때 특례인데 이 거주주택이 되기 때문에 거주기간 2년 2년 이상인 거주주택이 하지. 그래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으려면 장기임대주택은 임주법에는 등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거주주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요건이 충족될 경우 거주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유주택이나 거주주택을 팔 경우 특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요건에 따른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핵심으로 했던 한 8가지죠. 거주 이전 상속 봉양 혼인 지정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지방주택 장기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위에도 장기 저당담보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기지는 연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매월 일정의 신간 은행 등에서 돈을 좀 써서 나중에 사후에 그걸 팔아서 충당해 가라 하는 장기 저당담보 도시로 투집될 경우에 특례받을 수가 있고 또한 입주권 문제가 있죠. 입주권 조합 입주권 소유로 특례되는데 양도 소득세 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입주권을 팔 경우에 집으로 봐서 주택으로 봐 비과세 적용된 규정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주택의 특례에 있어서는 입주권까지 볼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적으로 입주권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나온다면 잘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내용을 숙지하려고 지금 교재에 있는 것도 전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도 간단하게 서술해놨지만 전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입주권 특례가 있다는 것만 들어놓고도 정리하는데 시험으로 갔을 때 일반적으로 표의 그렇잖아요. 안 틀리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칠판에 정리를 하고 있는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있죠. 이 8가지 특례는 좀 확실하게 해도 시험적으로 아마 접근이 되어질까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욕심은 한이 없죠. 하지만 욕심 불때 불려야 되지만 이런 규정들에서는 좀 자식으로 정리하는데 초점을 한번 둬야겠죠. 그러면 확인 문제 정리 한번 해드려보죠. 확인 문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14번 봐보세요. 324 4페이지 14번 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어떤 것이냐 혼인함으로 두채가 됐죠. 두 번째 봉양으로 두채가 됐죠. 세 번째 농촌 주택으로 두채가 됐죠. 네 번째 증여 발현은 두채가 됐다. 상속으로 두채가 될 때는 특례가 있지만 증여 증여받음으로 두채는 특례가 없습니다. 특례 규정이 없다. 상속으로 두집인 경우는 특례 있지만 증여받음으로 두채일 경우는 특례 요건이 특례 요건이 없습니다. 다음에 매수자의 등기지원은 산 사람이 등기지원에 따른 공부상으로 두채 등기지원으로 특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에 주택 규정에 맞는데 종합적으로 327페이지 확인 문제 16번 총 정리 한번 해보죠. 서둑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적인 문제죠. 틀린 걸 한번 찾자. 우리 24의 문제죠. 첫째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하면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할 경우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제가 1세대 요건을 정리할 때 교재에 보충세는 되어 있었지만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할 경우도 부부는 하나죠. 그래서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두번째 해외 이주법에 달 해외 이주로 최대 출구한 경우죠. 출구한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번째 혼인함으로써 두퇴가 된 경우죠. 중요한 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주택에 특례받을 수가 있죠. 네번째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는 구액 때문에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았죠. 팔 경우에는 구액 때문에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원래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한구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 전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틀렸죠. 다섯번째 건설 임대 주택에 보유한 경우에 임차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5년 이상 거주기간 5년 이상 경우에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번째가 틀렸죠. 이렇게 보유기간 등을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셨습니다. 올해 우리 시험적으로는 더 유용성이 대단히 많거든요. 정리하는 게 적지 않지만 생각해서 해주시고 비과세를 받으면 계산할 필요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집 등을 받았을 때 세금 계산해야겠죠. 이제는 양도세 계산 등을 통해서 관련된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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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